한국사회와 한국사회의 이 속도로 대한민국의 아이돌 한국사회는 너무 좋으세요 일본의 아이돌 대한민국의 아래쪽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귀여움도 맡고 있습니다 너도 한 번 올라갔어 비켜버릴 거야 국부시 술 taste it star incredible want me 음 장원양이에요.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때는 또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귀여움도 맡고 있어요. 히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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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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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